자, 어서 들어오시고요. 많이 힘들죠, 요새? 자, 이제 한 달도 안 남았고요. 이제 D-27 정도가 됐는데 나도 요새 힘들어요. 뭐 하느라 힘드냐? 이 혀마카세 레스토랑 운영하느라 진짜 힘듭니다. 그래가지고 여기다 로고도 박았어요. 이승영의 상승효과 아, 요새 혀마카세 반응이 너무 좋고 뭐 라이즈도 많이들 사랑해주고 그러고 있는데 아니, 그 지난번에 이제 표지 공개해서 원래 그 세 번째 거 그게 이제 봉투 그걸로 이제 벌써 봉투 제작이 들어갔거든요. 근데 이제 학생들이 요걸로 좀 만들어주세요. 막 이래가지고 그냥 이제 뭐 웃고 넘겼는데 그 이번에 EBS 혀마카세를 다 PDF로 제공을 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1부터 10까지 그냥 다 올려드렸는데 나도 그것 때문에 좀 고민을 하긴 했었는데 이 출력하는 거에 좀 제한이 있는 학생들이 좀 있어서 좀 만들어주세요. 이런 학생들이 좀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이 표지를 이렇게 만들어서 책을 만들게 됐습니다. 약간 그 한정판 같은 거야. 이거는 뭐 안 사도 돼요. PDF로 다 그냥 드리는 거니까 아니, 우리 디자이너님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또 만들어주셔가지고 아니, 왜 하필 나야. 어쨌거나 이제 그 우리 여미백트로이카가 완성이 된 최초의 표지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소량으로만 만들어서 입고를 시킬 거라서 뭐 사겠다고 한 사람들. 내가 그래서 이제 이게 진짜 살 사람이 있나? 해서 물어봤거든요. 책 만들면 살 사람 손 들어봐. 그랬더니 손, 손, 손 해가지고 막 손 들어가지고 그 손 든 학생들을 위해 가지고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소량만 입고를 할 거고 뭐 이거까지 이제 사겠다 하는 학생들은 아무래도 효자, 효녀들일 테니까 뭐 그냥 이제 이런 표지 만들어도 그래도 좀 귀엽게 봐주지 않을까 뭐 미안해. 부끄러움은 너희들의 몫이야. 이제 학원에 가가지고 택배 이렇게 딱 뜯어가지고 이게 딱 나왔는데 두둥하면서 이제 도망가야 될 수도 있어. 자, 어쨌든 효마카세는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주 핫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이렇게 이제 요리, 코스 요리 느낌으로 해서 구성을 했는데 뭐 이게 찐 파이널 같다 이런 반응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봐봐 눈으로만 보는 맛 뭐 에피타이저 그 다음에 이게 메인 DC EBS를 켜드린 리븐하게 읽지 않았어요. 이러면서 이제 하루에 딱 이렇게 4페이지씩 되는데 이게 다 EBS가 반영이 되어 있고 이런 것들 다 완전히 새로운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이거 만드느라 참 공들여서 만들었는데 학생들이 너무 좋아해주고 수업이 재밌다 이런 얘기들을 해주셔가지고 저도 재밌게 촬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 이제 카운트다운은 매일매일 이렇게 딱딱딱 올려주는 게 지금까지는 컨셉이었는데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이제 매일매일 못 듣는 학생들도 있고 뭐 이렇게 출력해가지고 준비하고 이런 시간도 필요하니까 좀 미리 올려줬으면 좋겠다 해서 좀 며칠 앞당겨서 지금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이제 EBS 요마카선이 이제 완강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모의고사 모드로 들어갈 건데 이제 10월 한 달 동안에는 열심히 해주시면 되겠죠. EBS를 그 다음에 이제 이 다섯, 네 페이지 이거 하고 나서 또 도시락 반찬 해가지고 또 올려드려요. 자 여러분들 오늘 뭐 공부해야 될지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추가로 공부할 수 있게 진짜 말 그대로 이제 효마카세 다 이제 세트로 떠먹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이 셰프가 된 거지. 자 오늘 이제 캐스에서는 이제 제목이 효자, 효노들과의 소통, 피처링, 수강평인데 수강평이 이제 나한테는 이제 여러분들하고 소통하는 그런 공간이죠. 뭐 댓글도 있긴 하지만 뭐 댓글은 사실 여러분들 뭐 괜히 댓글 달지 마세요. 뭘 자꾸 공부해야 되는데 댓글을 달아. 시간도 없는데 근데 이제 나도 댓글에다가 일일이 다 달고 그런 대댓글을 달아주고 싶어도 뭐 그럴 시간도 없고 내가 지금은 촬영해야 되고 여러분들한테 어떤 좋은 콘텐츠를 만들지 거기에 시간을 더 많이 써야 되는 게 맞잖아. 근데 나는 그렇거든요. 내가 지금 이제 SNS라고 하죠. SNS를 안 한 지가 한 10년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강사 시작하고 나서는 아예 SNS를 안 하고 이 메가스터디라는 플랫폼이 나한테는 이제 그 소셜 미디어인 거지. 근데 이제 왜 안 하는가 일단 뭐 내가 바빠서 안 하는 것도 있고 또 이제 그 소셜 미디어라는 게 특성상 뭔가 이제 처음에는 되게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시작을 하고 또 이렇게 말 그대로 소셜한 거니까 뭐 지인들하고 연결되고 이렇게 재밌는데 하다 보면 또 이게 알고리즘이라는 그놈들이 말이야 이게 뭐 계속 추천해주고 그냥 끝도 없이 계속 보게 되고 그리고 이제 나는 약간 그 내 갈 길을 간다. 내가 맨날 이런 얘기 하잖아. 그냥 내 멋대로 사는 사람인데 뭔가 이렇게 좀 약간 휘둘리게 되는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뭔가 사람들한테 잘 보이고 싶다라는 그런 욕구도 생기고 뭐 그렇다 보니까 이제 SNS를 안 하고 있고 내가 소통하는 공간은 물론 나도 뭐 개인적인 삶이 있겠죠. 당연히 프라이버시가 있겠지만 그런 이제 소셜하게 소통하는 것은 또 내가 일하는 곳이 이 메가스터디니까 메가스터디라는 플랫폼에 좀 집중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뭐 캐스도 맨날 올리고 이러는 것들이 일종의 그 소통하는 다 그 루트 같은 거지. 왜냐하면 내가 현장 강의를 안 하니까 거의 안 한단 말이야. 그렇다 보니까 이제 학생들을 실제로 만날 수가 없잖아. 그럼 이제 만나게 되면 뭐 한 명 한 명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지만 이제 내가 온라인에서만 있고 이렇게 여러분들은 화면에서만 보니까 나는 너희들을 못 보잖아요. 그래서 이런 그런 소통하는 공간으로 쓰는 거고 Q&A 같은 경우에도 내가 직접 답변을 하고 뭐 공지사항 같은 것도 내가 직접 쓰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원하는 게 뭐고 상태가 어떤지를 끊임없이 계속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나한테는 되게 도움이 많이 되고 뭐 강사로서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하는 건데 뭐 나도 이제 시간적인 것들이 제한도 있고 뭐 그렇다 보니까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은 있을 수 있다는 거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최근에 이제 수강평들이 좀 많이 올라와서 뭐 그거에 대해서 나도 이거 다 한 번씩은 다 보기는 보거든요. 이제 봤던 것들인데 댓글들 다 못 달아드리니까 이거 보면서 요새 뭐 학생들이 어떻게 느끼는가 특히 이거 이제 보는 학생들은 아무래도 효자회녀들일 테니 다른 학생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런 거 보면서 뭐 자극도 받고 뭐 그러자는 차원에서 한번 쭉 읽어보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그 상담실장님한테 이거 좀 잘 쓴 것들 뽑아서 좀 이렇게 달라고 해서 나도 지금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자 이제 첫 번째 보니까 이제 믿어도 될까요? 라고 하면서 아 이거 이제 기억이 납니다. 어 요즘 이제 그 수강평 쓸 때 이제 저는 효자니까 컴팩트하게 수강평 씁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 내가 그 컴팩트함에 컴팩트한 수능 수학에 트렌드 리더라고 얘기를 자주 하잖아. 그래서 전에 수강평 이벤트 할 때도 너무 긴 것보다는 조금 컴팩트하게 딱 가독성 있는 것들 위주로 해서 상품 뽑아서 드리고 이랬었는데 딱 뭐 요정도 요새 많이 쓰는 것 같아. 근데 여기 보니까 중간에 뭐 이런 얘기들이 있네요. 타수도 좀 낮으시고 주변 친구 중에도 듣는 애들 없고 그냥 허수도 유입하려고 캐스트만 찍는 셈인 줄 알았습니다. 아하 그렇게 보일 수 있죠. 그쵸.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보통 아무리 메가패스를 하더라도 내 수업을 뭐 들어보지 않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캐스트만 계속 올라오니까 아니 이 사람은 뭐 캐스트만 찍는 사람이야?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내가 진짜 1년 동안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많은 컨텐츠를 만들었지. 그냥 단순히 뭐 개념 기출 뭐 NG의 실무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새로운 시도들도 많이 하고 뭐 그랬던 것 같아. 그래서 전에 수강평에서 어떤 학생이 이제 그 인간계의 버지라블로다 뭐 이러면서 그 오프 화이트를 만든 패션계에 되게 트렌디한 그런 유명한 사람이 있거든요. 혁신적인 뭐 그런 거에 비유를 해주기도 하고 했는데 뭐 내가 그런 거를 좋아하기도 하고 내가 원래 또 예술을 했던 사람이니까 뭔가 새로운 거를 만들어내고 이런 거에 되게 항상 관심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그냥 되게 즐기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캐스트만 찍는 쌤 아니고요. 근데 지금 형이 보니까 아 이 사람 찐다. 이 사람이 왜 육타?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내가 작년에도 그 불 나고 나서 캐스트 영상 하나 올린 거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제 불타 강사다. 이러면서 집에 불이 나가지고 그때 죽을 뻔했는데 별일은 없었어. 근데 그때 이제 여름쯤에 집에 이제 불 나고 막 그러면서 막 호텔 생활하고 이랬던 그 시기에 또 그 불타 강사 때문에 학생들이 많이 유입되고 막 그런 적도 있었는데 그때 내가 했던 얘기가 나는 뭐 사실 타수 이런 거에 너무 집착하지 않는다. 왜냐하면은 그런 것들을 의식하게 되면 나도 욕심이 생기고 내 학생들이 어떻게 하면 더 도움이 될까라는 걸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그 순위 경쟁에만 매몰될 수 있잖아. 그래서 나는 이제 그런 것보다 나는 그냥 뭐 언제까지 나는 그냥 불타 강사할게 뭐 이런 얘기를 했었던 적이 있는데 근데 그런 얘기는 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메가스터디에서 이렇게 보면 막 순위가 있으니까 뭐 누가 더 더 높네 낫네 이런 거 뭐 평가할 수 있지. 그건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고요. 우리가 뭐 쿠팡에서 뭘 물건을 산다 하더라도 뭐 잘 팔리나 보다 이런 것도 리뷰도 보고 이럴 거 아니야. 뭐 그건 너무 자연스러운 건데 그 메가스터디에 계시는 선생님들은 여러분들 다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뭐 나도 대단하던 얘기인데 뭐 다 여러분들 안 그렇겠니? 생각을 해봐. 그게 옛날 같으면은 인강 사이트들이 되게 여러 개가 이렇게 있었는데 뭐 지금도 있긴 하지만은 지금 여러분들 주변을 보면은 사실 굉장히 많은 비율이 메가패스를 사서 메가스터디를 보잖아요. 지금 이제 절반 이상은 그리고 뭐 체감으로 봤을 때에는 굉장히 높은 비율로 메가스터디를 듣고 있으니까 메가스터디에서 있는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 있는 학생들이 가장 많이 보는 선생님들이라고 할 수 있겠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뭐 현장 강의에서 이렇게 봤을 때에는 현장 강의에 막 300명씩 100명씩 있고 막 대단한 것 같지만 그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학생들보다는 당연히 내가 육타라도 훨씬 더 많은 학생을 가르칠 수밖에 없는 거야. 이게 온라인은 숫자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신경 안 쓰셨으면 좋겠고 뭐 언젠간 나도 올라가겠죠. 당연히 여러분들이 나를 사랑해주고 그러니까 그게 내가 이제 올라가는 방법에 여러분들이 그냥 내 수업을 많이 들으면 돼. 그리고 완강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중간에 포기만 안 하면 돼. 근데 그게 너희들한테 좋은 거고 나한테도 좋은 거고 그냥 효자회녀들한테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어쨌든 이제 믿고 잘 하겠다고 했으니 정말 배 가겠는데 뭐 이런 얘기 하니까 진짜 잘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 이제 효녀다운 컴팩트한 수강 후기 이거는 뭐냐 라이즈 라이즈는 이름 그대로 상승효과 라이즈 요새 진짜 핫하죠. 이승효쌤과 함께하는 파이널로 마법같은 성적 향상 이루고 승승장구합시다. 효그와트에 빨리 오세요. 아 이 매직을 좀 경험하셨으면 좋겠네. 이 9와 4분의 3 승강장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친구는 브리즈가 아니라 이제 뭐하군요. 네 반갑고요. 이제 커리어 하이는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닐 겁니다.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하시고 꼭 주인공이 돼서 수능 후에 다시 수강평 쓰러 돌아오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라이즈 듣고 지금 라이즈가 지금 또 수강평 이벤트를 하고 있어서 수강평 저거 좀 한번 줘보실래요? 상품 우리 귀여운 귀여운 티셔츠는 좀 뜯어가지고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귀여운 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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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링 준비되어 있습니다. 요새 굿즈 만드는 거 재미 붙여가지고요. 이거는 이제 우리 백이 티셔츠 티셔츠 짜자잔 더 파워 오브 카와이 자 이제 이런 것들 이제 상품도 드리고 그러고 있는데 여러분들 힘내라고 준비하는 거지. 왜 이제서야 알았는지 너무 억울하네요. 뭐 억울하다고 생각할 필요 없어. 내 수업 듣는데 뭐 시간 오래 안 걸리잖아요. 남은 4주라도 열심히 하시면 되는 거지. 특히 미적에서 그래프가 나오는 문제들은 쌤 덕분에 더 빠르게 풀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라이즈 미적분은 여러분들 그 사실 미적뿐만 아니라 라이즈 선택과목 있는데 내용이 많진 않지만 진짜 정리가 잘 돼 있으니까 꼭 보셨으면 좋겠고 미적이들 같은 경우에 라이즈 미적분 들으면 좀 어려운 문제들이라 하더라도 체계적으로 정리가 잘 될 거야. 그래서 꼭 수학 1등급 받으셨으면 좋겠네. 아 백이 너무 귀엽죠. 그죠? 자 그 다음 수학 파이널 강의란 이런 것 수학 파이널 강의를 해주시는 분들도 많이 없거니와 보통 모의고사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거를 강사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조금 좀 아 이거 내가 처음에 좀 그게 되게 의아했었어. 왜냐하면은 내가 현역일 때도 뭐 모의고사나 뭐 그런 게 있긴 있었는데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막 여름부터 다들 모의고사 위주로만 공부를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예전에 메가스터디 그 현장 학원에서 수업을 할 때도 막 7월, 8월, 9월 이럴 때 라이즈처럼 정리하는 수업을 했었는데 그게 되게 반응이 좋았고 학생들이 필요하다는 걸 많이 느꼈었지. 보통은 낮은 등급대 친구들을 위한 압축강의 형식이니까. 이제 라이즈 같은 거는 압축강의는 아니죠. 물론 주제를 선별해서 보는 건 있지만 뭐 예를 들어서 뭐가 나온다 뭐가 나온다 해가지고 몇 개만 뽑는 이런 느낌이 아니라 사실은 거의 전범위를 총정리하는 느낌으로 만드는데 그게 특히 1, 2, 3등급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뭐 하나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니까 이런 게 좀 중요할 수 있지. 다 떠먹여주시니까 수학 문제들을 볼 때 태도도 달라졌고 이전보다 문제 풀 때 훨씬 더 수월하게 풀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요. 좋아요. 앞으로 나아가는 방향을 알려주는 이정표이고 나아가게 해주는 엔진 같습니다. 생각을 하게 되죠. 이런 걸 보게 되면 그래 내가 앞으로도 이런 것들을 좀 지키면서 해야 되겠다. 여러분들에게 이정표가 되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맞아? 뭐가 맞다는 거야? 6모와 9모 둘 다 1등급 받고 이제 수학을 좀 잘한다고 생각하고 별로 배울 게 없겠다고 생각했지만 라이즈 듣고 배울 게 많은 걸 깨달았다. 뭐 이런 얘기네요. 수능 때 100점 맞을게요. 그래요. 요새 상위권 학생들도 라이즈 여미백이 굉장히 많이 듣고 있고 효박하세도 새로운 문제도 있으니까 많이 듣는 것 같은데 그게 참 어떨 때는 나보고 이제 내가 맨날 막 이러고 있으니까 수포자 전문 강사 아니냐 캐스트만 찍는 셈 아니냐 뭐 이러다가 또 조금만 또 이제 내 실력 보여주면 아니 이 선생님은 상위권 전문인 것 같아 막 이러는데 그거 아니고요. 내가 강사를 시작하고 나서 한 1, 2년 정도 됐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 그 수강생 중에 현장에 있을 때 진짜 9등급인 학생이 왔어. 그 학생이 외고를 졸업한 학생이었는데 고등학교 졸업하고 몇 년 한참 지난 거야. 그래서 수학을 이제 다 잊어버리고 이제 의대를 가고 싶어가지고 다시 도전을 한 한 20대 후반 정도 되는 학생이었는데 그 학생이 딱 그 강의실에 딱 앉아있으니까 내가 되게 좀 처음에는 막막하더라고 왜냐면 다른 학생들은 그래도 뭔가 척함척 알아듣는데 그 학생은 아예 기초가 부족하니까 근데 이제 그때부터 내가 고민을 하기 시작했지 어떻게 하면 내가 다른 학생들을 지루하지 않게 하면서 이 학생도 이해시킬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내가 그때 세운 모토가 9등급도 이해되지만 1등급도 도움이 되는 수업을 만들자 지금도 그렇게 내가 생각을 하고 있거든 그래서 뭐 라이즈나 효마카세 이런 수업들이 어떤 특정 대상만을 위한 그런 수업이 아닌 거지 최상위권 학생들이 들어도 도움이 되지만 어쨌든 좀 중화위권 학생들까지도 이해가 다 되면서 뭔가 그 가능성을 보고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1등급 학생들 중에서 요새 도움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꼭 100점 맞으시고 좋은 또 수강평 남겨주시면 좋겠네 화이팅입니다 최선을 다하셨으면 좋겠네 아니 이게 참 이게 선생님의 정착하지 못하고 계속 옮겨다녔던 게 후회된다 약간 패스가 되고 나서부터는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선생님을 여러 선생님들을 선택하고 동시에 듣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수학이라는 게 특히 하나의 일관성을 딱 만들어야 되는데 내가 강조하는 게 그거잖아 일관성 있는 풀이 항상 똑같이 풀어야 된다 어떤 문제가 나오든 그러려고 그러면은 배우는 거에 딱 일관된 체계가 잡혀야 되고 수학은 딱 그런 과목이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잘하기가 좀 힘들죠 어쨌든 뭐 늦게라도 잘 왔습니다 기계공부터 뭐 쭉 다 들었으면은 뭐 이 학생은 이제 진짜 찐효자라고 보면 되겠죠 아주 일관성 있는 체계가 어느 정도 잡히지 않았을까 싶네 자 이때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하나를 알려주는 강의 음 9평 이후에 함께하게 된 효자다 9평 이후에도 신규로 오게 된 효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아무래도 내가 수업이 이제 컴팩트하다 보니까 뭐 두 달 남았든 한 달 남았든 혹은 뭐 2주 남았든 진짜 일주일이라도 타이트하게 공부할 수 있게 내 수업이 컴팩트하게 구성이 돼 있잖아 그래서 이제 좀 그 부분에서 매력을 느껴서 이제 왔다가 보니까 어 화들짝 놀라가지고 아니 뭐야 이 사람 캐스만 찍는 사람이 아니었구나 이렇게 된 학생들이 좀 많지 않았나 싶은데 여기 보면은 중간에 처음부터 보이지 않아서 그냥 우선 계산부터 해보고 특수한 값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나오지 않으면 틀렸던 전과는 다르게 그렇죠 보통 이제 아 이건가 해가지고 이제 기도하면서 했다가 아니구나 역시 아니구나 뭐 이렇게 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그러시면 안 되고 확실하게 생각을 하고 근거 있는 계산을 하니까 문제를 푸는 퀄리티 자체가 달라진 것 같다 내가 요새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실모를 평상시에 보든 공부를 할 때든 문제를 푸는 이 퀄리티를 좀 생각을 하면서 푸셔야 돼요 그러니까 잘 푸는 게 중요한 거야 답을 맞추려고 하지 말고 퀄리티 자체를 좋은 풀이를 하다 보면 답은 자연스럽게 나오게 돼 있거든 자 이거 너무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 파이널은 대부분 실모를 출시하고 마지막 총정리 개념의 강의는 없는 것 같은데 선생님 너무나도 좋은 퀄리티의 강의를 파이널까지 제공해 줘서 너무 감사할 뿐입니다 자 여기에다가 아 하나 더 보내주신 라이즈 교재 너무 잘 받았습니다 그래요 이거는 내가 그 라이즈 교재를 처음에 샀던 학생들한테는 다 그냥 공짜로 1 플러스 1으로 보내드렸잖아 그게 나한테 그 몇 명 안 됐었거든요 이게 뜯어졌다고 한 학생들이 몇 명 안 됐었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대부분은 그냥 정상적으로 보고 있었던 것 같아 근데 이제 혹시라도 파손되면은 파이널 기간에 스트레스 확 받을까 봐서 그냥 파손 안 되는 걸로 재본방식 바꿔서 새로 찍어가지고 새로 다 보내드렸죠 그랬더니 그게 도움이 많이 된다라는 얘기도 하고 뭐 그런 댓글들 같은 거 보면서 아 하길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움이 됐다니 참 다행이고 찐 효자들은 효마 카스로 수능까지 달려보자고 우리의 좋은 결과 받아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아 이런 그 아 얼마나 아름다워 이거 훈훈하잖니 댓글 같은 것도 좀 훈훈하게 좀 다세요 여러분들 마지막이라 예민한 건 다들 알겠는데 괜히 막 뭐 댓글 달고 삭제되고 막 이러면은 기분이 좋나 뭐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잖아 우리 모두 같이 으쌰으쌰 하자고 그렇게 좀 달아줬으면 좋겠다 자 그 다음에 어려워도 어렵지 않은 일단 나에게서 승효생강의 가장 큰 장점은 어려운 내용 외에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신다는 점입니다 어 그러니까 내가 그런 거를 되게 중요시해 생각을 하는 거지 1등급 학생한테도 필요한 내용이지만 지나가다가 들어도 그래도 뭔가 이렇게 따라갈 수는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이 사람이 뭔 얘기하는지를 모르겠고 재미가 없어지고 그냥 멍때리게 되고 막 한 문제를 통째로 보내야 되고 그렇게는 하면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문제가 아무리 어렵다고 하더라도 그 중간중간의 요소들을 끊어서 해석을 해주면 그것과 관련된 개념을 여러분들이 배울 수 있으니까 그거를 좀 중점적으로 내가 강의를 신경 쓰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준다는 게 거의 모든 문제의 시나리오를 세워주시고 이를 바탕으로 풀이를 해주시는데 어려운 문제만 보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풀다가도 어디까지 왔지 자 이제 이런 고민을 여러분들은 안 해도 되는 거지 왜 어디서부터 시작하기는 첫 번째 문장부터 시작하는 거지 첫 줄 그 다음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그냥 무조건 순서대로인 거고 풀다가 어디까지 왔지 할 필요가 없는 거죠 해석한 부분까지 조건을 잘 찾아냈다면 그걸 가지고 다 구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해석해보는 경험이 매우 도움이 됐다라고 했는데 개인적으로는 빨리 이게 좀 수학이라는 과목을 공부하는 방법에 있어서 이게 그냥 당연한 거지 라고 해서 일단은 전국의 학생들이 이 부분은 좀 알아줬으면 좋겠는 왜냐하면 수학이라는 게 여러 가지 수학이 있지만 특히 수능 수학 같은 경우에는 이 순서들을 읽고 해석하면서 이 시나리오대로 문제를 푸는 게 너무 중요하거든 근데 이게 가장 기본이야 근데 이걸 모르는 학생들이 너무 많으니까 뒤늦게라도 와서 배우게 되면 참 좋지만 고등학교 1, 2, 3학년 때도 그런 원리를 좀 알고 나면은 되게 재밌게 수학 문제를 풀 수가 있기 때문에 빨리 그게 좀 이렇게 전국으로 퍼져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도 친구들한테 좀 이렇게 알려주세요 뭐 소문을 내세요 내 수업을 들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야 수학은 말이야 문제를 이렇게 읽고 푸니까 잘 되더라 이런 것들을 알려주면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아직 수능까지 29일이 남았는데 이 순서부터 고민하고 있다면 파이널 교재를 매우 매우 추천합니다 자 고맙습니다 자 라이즈 앤 라이즈 올라가자 여러분들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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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시고요 성장하시고 꿈을 다 실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번 라이즈를 통해 유입됐는데 4일 만에 라이즈와 디비딥을 끝내고 오 굉장히 집중적으로 몰아쳤나 보네 그쵸 4일 만이면 굉장히 빨리 끝낸 거긴 한데 충분히 가능하지 왜냐면 디비딥 같은 것도 선별이 돼 있으니까 그리고 이미 공부했던 것들과 연결시키는 과정이니까 좀 이렇게 압축적으로 하는 것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정말 놀랍도록 압축적이고 강의마다의 교훈이 늘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맞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내 수업이 아무리 이렇게 수업이 짧고 컴팩트하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 정말 많은 것들이 이렇게 들어있는 거를 수업 들어본 사람들은 알 텐데 그런 그 강의마다의 교훈을 좀 잘 느꼈으면 좋겠어 근데 이제 효자 회사들 중에서도 아 뭐 들었는데 선생님 다 아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애들 중에 다 아는 애를 본 적이 없어요 내가 어 네 얘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느낀다는 거 자체는 거의 그냥 둘 중에 하나거든 뭐냐면은 진짜 나 정도로 수능 수학을 잘하거나 그럴 수도 있겠지 근데 성적은 뭐 한 70점대 80점대 나오는 학생들이 다 아는 것 같은데 이렇게 말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수업을 제대로 안 들었거나 그 안에 들어있는 그 교훈들을 놓치고 있을 수 있는 거야 그거는 잘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 강의를 통해 파이널 시기에 무슨 강좌냐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아 이거 이런 그 좀 그런 게 있나 봐요 파이널 기간에는 혼자서 문제 풀어야지 뭔가 그 수학이라는 것은 혼자서 문제를 푸는 게 중요해 라는 뭐 그게 문제를 푸는 시간도 당연히 필요하긴 하지만 배워야 되는 건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은 파이널 기간에 진짜 중요한 것들 많이 놓칠 수가 있거든 그래서 이거는 좀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강의가 당연히 필요할 수 있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혼자서 운동하는 것보다 당연히 헬스장 가서도 PT 선생님하고 하는 것들이 결국에는 강의랑 같이 병행하는 거잖아 그렇게 하는 게 당연히 도움이 되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내 얼굴만 쳐다보고 있으면 안 되죠 여러분들 강의 보는데 당연히 여러분들도 같이 문제 풀고 하는 거잖아 그리고 이제 효마카세에서는 내가 딱 시간 재고 야 3분 컷 5분 컷 문제 풀어봐 이런 시간들 준단 말이야 그래서 짧게 짧게 마치 그 시험장에서의 느낌처럼 풀 수 있게 되는 거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러면서 혼자서 푸는 거를 같이 병행을 하게 되면은 실력이 늘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시간은 결단코 아깝지 않다 아깝지 않다 수준이 아니라 그게 필요한 거죠 자 한번 들어보시죠 자 확통 고트는 이승호가 아닐까 어 이 학생이 이제 확통 그렇죠 확통 고트죠 제가 뭐 사실 뭐 근데 그렇게 따지면 뭐 미적도 그렇고 뭐 기아이드도 그렇고 어 다 이제 선택 과목 이제 들어보면은 도움이 된다 왜 듣도 보도 못 했을까요 어쨌든 선생님은 그 교과서에 있는 방식들 가지고 이제 가르치는 건데 뭐 AAC BBC 표나 이런 것들이 좀 생소했을 순 있겠다 그 다음에 확률과 통계 선택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어 통계 같은 거 한번 꼭 들어보시고 당연히 뭐 1, 2단원도 너무 도움이 될 겁니다 사설모의 고사지만 더프에서 처음 2등급을 받았습니다 아 이런 학생들 보면 참 내가 뿌듯하죠 그러니까 특히 내가 그 최상위권 말고 2, 3, 4등급 사이에 있는데 야망은 넘치는데 성적이 안 나오는 그런 학생들 이제 끌어 올려주는 거 진짜로 성적 향상을 해주는 거 그게 이제 내 전문이고 벽뚫는 전문인데 딱 요런 단계에 오게 되면 자신감이 생기거든 근데 그때 그 자신감은 정말 그 수능에서 1점 받아서 뭐 좋은데 가냐 못 가냐 보다도 더 중요할 수도 있어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그동안 내가 몇 년 동안 정체되어 있던 거를 극복해보는 그런 경험 아 이게 되는구나 하니까 라는 거를 한번 경험해보면 그 다음에 뭘 하더라도 훨씬 더 자신감 있게 한번 부딪혀볼 수 있고 그런 경험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확률과 통계에서 선택자들 무시하는 발언을 하는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판치해 놓았어요 아니 아니 학생들은 그렇다 치고 선생님들이 무시하면 안 되겠죠 그죠? 확률과 통계를 왜 무시해? 당연히 응원합니다 파이팅 하시고요 자 액구준 N제박본만 추구하는 교과서 무신론자들이 아이고 뭐야 이건 무신론자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교과서가 필요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N제박복이라는 것은 이건 이제 내가 유행시킨 표현이에요 N제박복은 내가 메가스에 들어오기 전에 그 전에 다른 커뮤니티에서 내가 칼럼을 썼는데 그게 이제 막 터져가지고 N제박복 하지 마라 그때 이제 나 내 제자였던 내 조교랑 이제 내가 물어봤지 그 학생이 딱 이제 한 3, 4등급에서 벽에 있다가 수능 때 이제 커리어 하이를 찍으면서 올라갔던 학생이라서 또 그 학생이 이제 뭐 3수 정도를 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군대도 갔다고 막 이러면서 수능을 여러 번 봤는데 오랫동안 수학 때문에 고생하다가 이제 나 때문에 이제 뚫게 됐는데 이제 물어봤지 왜 너는 그동안에 그런 힘든 시기를 보낸 것 같냐 이제 이러면서 대화를 충분히 카톡으로 막 나누면서 그때 이제 N제박복이라는 표현이 나와가지고 그렇구나 애들이 벅복하고 있구나 이걸 이제 그때 알게 됐습니다 그때 나온 이제 표현인데 한 달 정도 됐대요 근데 이제 수강팀과 함께하는 1개월이 가장 수학다운 수학을 배운 시간인 것 같아요 그러네요 음 좋은 말이다 수학을 수학답게 해야 되는데 이게 수학은 무조건 양으로 채워야 되고 뭐 문제를 많이 풀어야 된다 이거는 수학다운 수학은 아닌 것 같아 물론 잘하기 위한 어떤 방법론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그거에 동의를 안 해도 뭐 그런 방법을 통해서 실력이 오르는 사람들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수학다운 수학은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수학이라는 거는 정말 되게 엄밀한 논리에서 착착착 진행이 되는 굉장히 깔끔한 그거를 추구하는 학문이잖아 그래서 내가 강조하는 뭐 문제 있는 방법 교과 개념으로만 접근하고 그 다음에 상생효과팀이 정성스레 답변해주신 Q&A 이것도 Q&A 우리 진짜 공들여가지고 하고 있고 지금 요새도 막 한 달에 막 진짜 수천 개씩 질문이 오는데 나도 막 촬영하고 들어가가지고 새벽 4시, 5시, 6시까지도 막 답변도 달고 막 그러는데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엔젤 벅벅했던 지난 날이 너무 후회스럽네요 자 오늘 다 싶으니까 안 풀렸던 문제 다 싶으니까 문제 구조가 저절로 보이는 것 같았어요 시나리오도 슉슉 세워지고 진짜 3분 컷했다 이런 경험을 했다면 잘 볼 거예요 근데 수능 시험장 가가지고 이 학생 좀 길게 쭉 이어지는구나 사실 부끄럽지만 저도 꽤 오랫동안 수학 교과서 무신론자였는데요 수학 교과서 볼 시간에 실전 문풀 인강이나 더듣자 주의였습니다 그 생각을 완전히 박살내주신 분이 바로 승효쌤이었습니다 박살이 났다니 다행이고 이제 깨달았으니까 된 거고 원망스러울 필요 없이 끝까지 후회 없이 달리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주의해야 될 점 이런 학생들 되게 많거든 지금 들어와가지고 신세계를 맛보고 수학다운 수학을 하게 되는 그때 조심해야 될 건 있어 뭐냐면은 이제 여러분들 수능 시험장 가는 날까지 평가원 시험 볼 기회가 한 번도 없으니까 이제 수능 시험장에 딱 갔을 때 이제 조금 약간 오 이거 시나리오도 풀리니까 이제 오 기분 좋게 풀렸어 이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 이제 깝치기 시작한다 이거죠 거기서부터 오 나 오늘 좀 된 거 같은데 와 이래가지고 시험 끝나고 났더니 진짜 잘 본 줄 알았는데 채점해 보니까 잠깐만 뭐야 26번 왜 틀렸어 뭐 이런 거 막 왜 왜 왜 18번 왜 틀렸어 이럴 수 있으니까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까지 겸손한 마음 겸허한 마음으로 한 문제 한 문제 100만원 빵한다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수강평 아 이건 효마카세에 대한 수강평이구나 EBS 1회독도 아직 안 한 저한테 딱 좋은 컬인 것 같아요 찐찐 마지막 컬이랄까 그러니까 진짜 마지막 카운트다운까지 이거 준비하면서 테마로 요리 테마도 요리로 해주셔서 거부감이 좀 덜어지는 느낌 확실히 예술을 했던 선생님이라 그런지 디자인도 그렇고 커리 구성도 그렇고 딱 깔끔하게 좋네요 고맙습니다 좋게 봐줘가지고 뭐 아무래도 내가 수학만 한 사람이 아니라 뭐 예술도 하고 재밌는 걸 이것저것 많이 했던 사람이다 보니 뭐 그런 게 이제 녹아들어서 여러분들이 좀 좋게 봐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완강 후 완강 수강평도 꼭 달아주시고 수능 끝나고는 2분 한 하루하루로 1년 마무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너무 좋네요 자 4년간의 막힌 혀를 딱 수능을 남들보다 오래 준비하면서도 다른 과목들은 공부를 한 만큼 내가 원한 만큼 올랐지만 특히 수학 같은 경우에는 분명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막상 실전 가면 털려버리고 그랬었는데 그냥 제목에 느껴진다 그렇죠 그동안의 너의 그 고생이 느껴지고 올해가 이제 진짜 마지막 수능이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이 4년이 이게 고등학교를 포함한 4년이면 다행인데 그게 아니라 그러면 정말 많이 고생했을 텐데 뭐 이 학생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효자 한 애들 중에서 수능 여러 번 본 사람들도 있고 뭐 나이가 좀 있는데 근데 뭐 나이가 있어봤자 니네가 뭐 얼마나 있겠니 뭐 40대야 50대야 아니잖아 근데 뭐 한 번 선생님 전 나이가 많아가지고요 그래서 몇 살인데 그럼 뭐 23살이요 야 뭘 많아 많기는 내가 막 현장에서 막 그러는데 여러분들 나이가 절대 많은 게 아닙니다 아무리 수능을 뭐 3번 4번 봤어도 많은 게 절대 아니에요 앞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은 창창하고 시간 지나고 나면은 뭐 재수고 삼수고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고 남들이 나중에 할 고생을 지금 먼저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힘들어도 잘 지금까지 버텨왔으니까 앞으로도 마무리 잘해서 올해 수능이 진짜 찐으로 마지막 수능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렇게 믿고 여러분들 마무리 잘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마음이 속으로 단단해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 단단하게 한 번 만들어 보자고 오케이 자 이 정도로 해서 이제 효자 세녀들과의 소통 수강평을 이용한 소통을 한번 진행을 해봤습니다 어 이제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휴마카세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전모의고사 뭐 촬영하고 이러면서 마지막 하루하루까지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좀 더 좋은 걸 제공해 줄까 이런 생각들을 고민들을 계속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댓글이라던가 아니면 Q&A 같은데 혹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있거나 지금 필요한 게 있다 이러면은 의견을 적극적으로 남겨주셔도 좋아요 뭐 예를 들어서 휴마카세 EBS 같은 경우에는 선택과목을 안 했는데 선택과목은 없나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냥 나도 그 Q&A에다가 반문을 해봤어요 너 필요하냐 왜 그렇게 생각해 이렇게 의견을 물어보고 그런 의견들을 좀 이제 모으고 있거든 물론 이제 한두 명을 위해 가지고 뭐 대세를 바꾸거나 할 수는 없겠지만은 많은 학생들이 어떤 의견을 준다 그래서 효자 효녀들이 지금 필요한 게 이거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또 뭔가를 뭐 해야지 뭐 어쩌겠어 그게 내 일인데 그렇잖아 너희들 성적 올리기 위해서라 그러면은 마지막 남은 한 달이라도 정말 알차게 잘 쪼개 써서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Q&A 같은데 보면은 선생님도 건강 잘 챙기시라고 이런 얘기 많이 해주는데 응원들 고맙고 어쨌든 뭐 죽지 않을 만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죽지 않을 만큼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힘들겠지만 잘 버텨 그리고 진짜 마지막 한 달 동안에 좀 공부량 좀 늘리고 조금 덜 자고 조금 힘들더라도 견뎌낼 수 있어요 내가 전에도 수업시간에 한번 얘기한 적 있는데 내가 되게 강사 시작하고 초창기에 나를 알아봐줬던 어떤 학생이 있거든 그 학생이 이제 그 동네에서 어떤 학교의 전교 1등 학생이었는데 지나가다가 우리 학원의 그 실장님이 내가 되게 좋아하는 존경하는 그 실장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야야야 너 이순연 선생님 수업 한번 꼭 들어봐 이래가지고 그냥 무료특강 같은 거를 그냥 들어와서 본 거야 원래는 걔가 내 수업을 듣는 애가 아니고 그때 나는 이제 유명한 선생님이 아니니까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내 수업을 들어보고서는 그 학생이 학원에다 메시지를 남기고 간 거야 아 제가 지금은 내신기간이니까 내신학원에 가야 되는데 나중에 내신 끝나고 나면 꼭 와서 선생님 수업 듣겠습니다 이러고 갔어 그래서 그 학생이 오고 나서 이제 상위권반을 그 학생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처음에 뭐 한 명 두 명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한 두 달 정도 지나가지고 그 동네에 있는 전교 1등들이 어떻게 소문 듣고 막 다 와가지고 우리도 좀 우리 애도 좀 어떻게 막 이러면서 이제 엄마들한테 막 연락하고 막 그렇게 된 거야 그래서 이제 그때 나도 되게 잘 되기도 하고 그 학생도 결국 서울대를 합격을 했습니다 근데 그 학생이 이제 한 여름쯤 되고 나니까 되게 체구도 작은 여학생이었는데 얼굴이 진짜 흑빛이 돼가지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잠도 못 자고 이러니까 아 얘 이러다 진짜 쓰러지는 거 아니야 막 걱정을 했는데 수능 끝나고 딱 한 달 있다 찾아왔는데 아주 멀쩡해졌더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뭐 고질병들 있을 거야 허리도 아파 뭐 배도 아파 막 두통도 있고 수능 잘 보고 나면 한 달 안에 다 해결돼 피부도 막 좋아지고 막 다 이쁘고 잘생겨질 거야 걱정하지 마세요 다 여러분들 그런 날이 올 거니까 이 한 달 동안에는 물론 막 무리해가지고 막 쓰러지면 당연히 안 되겠지 아프면 안 되겠지 건강 챙기는 거는 맞는데 남은 한 달 동안은 정말 좀 막판 스포트다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달려보자고 나도 여러분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혐화카세하고 다음 캐스터에서 만나 뵙는 걸로 하고 밥들 맛있게 먹고 바이바이 자 그럼 이제 혐화카세하고 다음 캐스터에서 만나요